에드가 앨런 포 에드가 앨런 포 그는 누구일까요?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살았으나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문학작품을 남긴 미국 낭만주의 대표 시인 에드가 앨런 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809년에 태어나 1849년에 사망했습니다. 40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포의 짧은 생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한 살 때 그의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두 살 때 어머니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어릴 적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부유한 담배상이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17살이 되어 포는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소심한 성격 탓에 적응하지 못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1년 만에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포는 생활고 때문에 미합 중국 육군에 들어가 1년 만에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형 윌리엄 헨리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 다시 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방황하던 포는 두 권의 시집을 출판한 경력을 살려 세 번째 시집을 출판했고 본격적으로 전업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의 단편 소설 병 속에서 발견된 원고가 지역 공모전에 당선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포는 이에 절망합니다. 28세의 결혼 후 포는 버지니아 주에서 편집장으로 일하지만 1847년 아내가 죽음을 맞이한 후 정신적 불안감을 갖고 자살 시도를 반복하다 실종되었고 이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여러 작품들을 남겼으나 그 중 대표 시와 소설을 한 편씩 소개하겠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대표 시이며 생의 마지막 시인 에너벨리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비가이자 낭만적 사랑 시입니다. 시는 에너벨리의 죽음을 암시하며 사랑의 상시를 노래하고 있지만 내 영혼을 에너벨리의 영혼으로부터 떼어내지는 못했네 라는 구절을 통해 죽음을 초월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화자인 나는 에너벨리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에너벨리라는 호명은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시의 율동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적 율동과 죽음의 암울한 색채가 대비되면서 묘한 시적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에드가 앨런포의 대표 단편소설인 검은 고양이입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아내를 폭행하던 남편이 죽은 아내의 시체를 벽 안에 넣어 범행을 감춥니다. 하지만 벽 속에서 들리는 고양이 소리에 결국 범행은 들키게 되고 벽을 허물자 아내가 생전 아끼던 검은 고양이가 산채로 묻혀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욕구를 참아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서서히 몰락하여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은 자 어디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전 괴로울 때마다 술을 마셨던 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생전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지 못하다 이후 유럽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들레르는 포의 작품을 읽고 내가 쓰고 싶었던 모든 것이 그의 작품 속에 들어있다 라고 글을 극찬하였으며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포의 조국인 미국을 야만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셜록 홈즈 시리즈를 쓴 아서 코난 도일도 포가 숨결을 불어넣기 전 추리물은 어디에 존재했는가 라고 경탄하며 포의 소설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포가 생전 남겼던 유명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시련을 겪지 않았다는 건 축복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면 남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예술은 비판하지 않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시련을 축복으로 승화했던 에드가 앨런 포는 작품으로 남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